우리 마스터께서는 2인치 구멍도 뚫어보셨나? 성금 2억에 장금 3억 성금 5억에 장금 5억 10억? 오케이 진행하시죠 이 친구가 그 친구야 총괄팀장 힌돌이요 용전 마찬서의 레전드 아이가 건축과 공무원만 30년이네 이놈은 굴착 담당 큰사 여기에 카운터 아가씨는 뭐요? 주변 감지 담당 아니 센자들 데리고 한 달 안에 되겠어? 실력은 프로들보다 좋으니까 걱정하지마 오 프라다 사람이 명품인데 그 정도는 입어서 해야지 근데 보통은 정정기 나오면 안 되잖아 명품은 정정기 없어 나 뭐해봐 이벽 11시 방향 뚫어서 50m 지정 왼쪽으로 10도 더 틀어 포인트 틀리면 책임지쇼 작업 시작 자 한빛장으로 비키쇼 가자 자 여기까지는 흔한 스토리인데 그 다음이 재밌어 3 2 1 2 2 2 2 2 2 2